춘무로의 신스틸러 마동석, 그가 팔뚝 하나로 세계를 제피하고자 타고난 팔씨름 히어로 돌아온 챔피언! 악력한으로 모두의 마음을 줬다 폈다 하는 준비된 챔피언에 주목해볼까요?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열린 팔씨름 경기! 누구부터도 승리는 나이껏! 태연이 상황을 정리하는 무적의 챔피언 마크였죠. 그런데 현재는 슬럼프에 빠져 생계형 보안요원이 된 그,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던 그때! 이번에 한국에서 팔씨름 대회가 열리는데, 딱 한 번만! 마지막 재기를 위해 한국행을 택하는데요! 한국에서 비즈니스는 아주 많아요. 플랜 싹 다 짜놨으니까! 호텔은 어디야? 호텔 대신 마법에서! 한편 그가 한국에 온 또 다른 이유! 긴 것도 있다! 너무 커! 바로 가족을 찾기 위해선죠! 찬찬! 사실은 저희 엄마 아들이에요. 여동생과의 첫 만남을 뒤로하고, 마크는 대망의 몸풀기 게임에 들어갑니다. 보통 사람들하고 괜찮은 건데 그쪽이 왜 크냐고! 우리 삼촌도 보통 사람이야! 못생겼다고 놀리지 마! 팔씨름 챔피언을 꿈꾸는 한 남자의 이야기는! 우와, 깜짝이야! 지난해 영화 범죄도시와 브라더를 시작으로 믿고 보는 배우 등극! 전성기를 맞이한 배우 마동석이 10년 전 실베스타 스텔론의 영화를 보고 간절히 기획하고자 했던 작품인데요. 대한민국 최초 팔씨름 소재로 한 영화를 만들기 위해 무려 20인치의 팔뚝을 창창! 선수 비주얼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유학 시절 자전적 경험을 녹여냈죠. 여기에 싱글맘 여동생으로 등장하는 배우 한예리와 잔머리 백단 매니저 역에 권유리 합류! 따뜻한 가족으로 웃음을 주며 영화 챔피언의 날개를 달아줄 예정입니다. 여기서 결승만 진출해도 세계대회 출전권을 받을 수 있대. 대회를 앞두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마크! 장소 붉은 연습 또 연습! 상대는 오직 나 자신뿐이라며 숱한 방해 공작을 이겨내줘! 가족의 응원과 지지 속에 잘한 것을 좋아하고 즐기게 된 남자! 최정산을 향한 그의 승부가 시작됩니다! 저기 선생님, 내가 여기 아픈데 왜 여기다가 이렇게... 이거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거?